바울서신과 야고보소를 비롯한 일반서신에는 아주 극명한 차이점이 있지요 바울서신은 구약율법과 유대교의 전통에서 될 수 있으면 벗어나려고 하는 반면에 야고보소를 비롯한 일반서신은 모세오경과 선지서의 전통을 중시하고 계승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반서신의 그런 특징을 아주 잘 나타내는 본문 중 하나예요 본문을 읽다 보면 이게 구약인지 신약인지 서신서를 읽고 있는지 아니면 선지서를 읽고 있는지 구분이 되지 않아요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야고보를 신약의 암호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시절 정치적 부정과 부패, 경제적 불평등, 윤리와 도덕의 파탄으로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을 향해서 선지자처럼 우뚝 선 야고보의 외침을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빈부의 격차를 향한 외침입니다 1절 말씀이죠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국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존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또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부자들의 곳간에는 양식이 썩고 있는데 길거리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널렸습니다 부잣집에는 입지도 않는 옷이 존먹고 있는데 길거리에는 헐벗은 사람들이 얼어 죽고 있습니다 땅 주인은 품꾼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삭스를 주지 않으면서도 큰 소리 치면서 갑질을 하죠 품꾼들은 삭스를 받지 못한 채 단칸방에서 배를 움켜쥐고 기다리는 가족들과 함께 물며 탄식해야 합니다 이 극심한 빈부의 격차,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그토록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부자들의 욕망과 갑질은 계속되고 불쌍한 백성들은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인간은 불평등한 것, 불공평한 것은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 문제일 뿐 가난한 자들이 굶어 죽고 부자들은 엄청난 불을 누리는 그런 사회는 오래 가지 못하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미국 온 지 30년이 넘었는데 처음 미국 왔을 때 커뮤니티 컬리지만 나와도 웬만한 직장에 다 취직이 돼요 그리고 풀타임으로 일하기만 하면 꽤 괜찮은 그런 아파트를 얻어서 몇 년 고생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으면 자그마한 집을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명문대학을 졸업해도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풀타임으로 일해도 이 국가주 지역에서는 아파트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돈을 모은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으면 평생 일해도 집을 산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은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우리 미국이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대적할 자가 없는 초강대국이고 경제 규모 역시 세계 최대라고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이 극심한 빈부의 격차로 인해 저는 역사적인 심판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경제를 지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토지, 노동, 자본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노동입니다 이 노동이 사람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야말로 온천하에서 가장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경제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노동이에요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보장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경제의 중심이 요새는 노동이 아니죠 토지, 자본으로 넘어갔습니다 토지 소유주들과 자본가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자고 일어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빈부의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박탈당한 인간은 토지 소유주와 자본가들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할 때까지 죽도록 일해서 겨우 얻은 집 한 채 값이 오르는 것으로 비교적 자신은 승자라고 착각하면서 그것으로 위안을 삼으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학력에 상관없이 안정된 직업을 얻을 수 있고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집도 얻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이런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면 비록 나는 이 시대에 괜찮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들의 자식들 손자녀들 우리들의 후손들 그들의 행복한 미래는 보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는 거예요 아모스 시대에도 이사야 미가 시대에도 말라기 시대에도 세례 요한 예수님 시대에도 그리고 야고보 시대에도 이 극심한 빈부의 격차로 절망감과 박탈감이 팽배한 악한 세상을 향해 야고보는 통곡하라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패하고 타락한 사법제도를 향한 외침입니다 본문 6절이죠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인류는 강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정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해치고 그 존립을 위협하는 악한 자들을 징계하거나 격리시켜서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사법제도라는 것을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사법제도가 그 공동체를 위한 본래의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자신의 권력과 부를 지키거나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법제도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에 방해가 되는 정적을 제거하고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자들을 찾아 제거함으로써 사법폭력, 사법살인, 사법 반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사법제도는 이른바 랜드론 하루 종일 달려서 차지한 땅만큼 분배했던 그 랜드론으로 땅을 차지한 주로 앵글로섹슨 청교도 남성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진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천주교인들, 퀘이커 교도들 그들의 재산은 그들이 믿는 종교적인 이유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땅을 소유한 앵글로섹슨 청교도 남성들과 살다가 과부가 된 여성들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는 종교에 상관없이 땅을 가진 백인 남성들을 보호하고 땅을 물려받은 백인 여성들을 보호했어요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아메리카 원주민, 흑인, 동양인들은 당시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20세기까지 미국인들의 이 미국 정착 과정에서 친구가 되어주었던 아메리카 원주민 면화 재배로 미국에서 농업혁명을 일으킨 흑인 노예들 광산을 개발하고 철로를 배설했던 중국인들, 아시안 이민자들 미국의 사법제도는 오랫동안 그들을 배제시키고 차별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사법제도의 근간이 되었던 대명률, 왕과 귀족, 왕족, 사대부 양만들의 기득권은 보호해 주었지만 다른 천안 신분의 계층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죠 물론 이따금 중인들을 비롯해서 농부, 공인, 상인 이런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생색을 내기도 하고 최소한의 치안과 체제 유지를 위한 기능을 감당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조선사회의 부패와 부조리를 개혁하기 위해서 양심적인 선비들, 실학자들을 뇌물 주고 관직을 얻은 귀족들이 포도총 종사관들을 앞세워서 사돈의 팔전까지 탈탈 털어서 약점을 잡아내고 약점이 없으면 사건을 만들어내고 조작하고 그래서 크고 작은 사화가 끊이질 않았던 겁니다 그런 사법제도의 부패와 타락은 일제강점기에는 말할 것도 없고 해방 후 지금까지도 포도총 종사관들은 검사가 되고 사헌부 관리는 판사가 되어 거대한 기득권을 보호하는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개혁을 외치는 정의로운 사람들을 핍박하고 탄압해왔습니다 그 사법제도를 가지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백성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재판관들과 사법제도가 기득권자들의 편에 서서 이른바 유전무죄, 무존유죄, 권위적이고 편파적이고 교활하기까지 한 거대한 돈벌이 시스템이 되어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를 억압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다는 사실이 엘리아시대, 아모스시대, 이사야시대 그리고 초대교회 시절에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패한 타락한 사법제도는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극한 절망감이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이는 부패한 사법제도를 향한 야구보의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불이한 재판관과 불공정한 사법제도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보고 고통당할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실 거라는 확신입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요배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율이 여기시는 이신이라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양심과 역사를 통해서 바로잡아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생각하고 농부의 기다림을 생각하고 요배의 인내를 되새기면서 절대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담대하고 떳떳하게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욕처럼 아모스처럼 예레미야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여 우리들도 그렇게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고 보금을 전하자는 야고보 장로님의 귀한 위로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짓 증거와 모함을 향한 외침입니다 아모스 시대나 이사야 시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 진실을 말하고 쓴소리를 했던 선지자들 그런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핍박을 당했어요 백성들은 엘리야와 같은 참 선지자를 존경하고 따랐지만 악한 왕들이나 귀족들의 눈에 그런 선지자는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마음 놓고 백성들을 속일 수도 없고 백성들이 그런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면 잘못하다가는 밀란이 벌어지거나 혁명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참 선지자들을 지속적으로 사찰하고 약점을 잡았습니다 약점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제거를 해야 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죠?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참 선지자가 하는 말과 반대되는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부패하고 편향된 언론을 이용해서 가짜 뉴스를 뻗트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니아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내세워서 순진한 백성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를 감옥에 보내잖아요 그러나 진실은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백성들은 더욱더 참 선지자를 의지하고 따르게 되죠 그러면 악한 왕들과 귀족들은 그런 참 선지자들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또 도망다니는 데는 선수예요 사무엘, 엘리아, 엘리사 도망도 잘 다니고 또 백성들이 그들을 존경하니까 그들을 잘 숨겨줍니다 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잡기가 어려워요 이럴 때 그들을 잡기 위해서 왕족들과 귀족들은 여론을 조작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려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모함합니다 죄를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참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게 했던 거예요 정보를 조작하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순진한 백성들을 선동해서 편견을 갖게 하고 군중 심리를 자극해서 맹목적인 미움과 증오를 만들어내는 그런 수법으로 예수님도 죽이고 스대반도 죽였던 건 아닙니다 형식적인 재판을 통해서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하거나 약점을 잡아 협박해서 법정에서 거짓 증거를 하게 하는 수법 부약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바울 시대, 야고보 시절에도 그리고 이 시대 미국에서는 배심원 매수, 뇌물 재판 한국에서는 경찰, 검찰에서 증거를 조작하고 가짜 증인을 내세워서 얼마나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였는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을 한탄하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이 두려워서 폭력이 두려워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거짓 증언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백성들 그들을 탓할 수만은 없겠죠 문제는 언제나 그런 선량한 백성들을 그렇게 만드는 깡패와 같은 권력자들, 그 하수인들이 문제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사법제도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 가운데 불쌍한 백성들은 먹고 살기 위해 거짓말하고 살아남기 위해 거짓 증거를 일삼는 이 악한 세상을 향하여 야고보는 구약의 암호수처럼 외쳤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암호수처럼 야고보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데 앞장서시는 이 시대 선지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